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규제라는 것이 일단 한 번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상황이 변하더라도 다들 규제를 변경할 특별한 동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우승을 치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야 규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를 백신한 접종한 그런 기업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에 여전히 해외 백신 접종자가 갖고 있는 증명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14일 동안의 자가격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에 해당합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접종하는 백신이 다르고 또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접종하는 백신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접종을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국내외를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행정당국이 이런 부분을 좀 조속히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혀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주간이나 집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 14일간의 자가격리 제도는 결국은 사람들 하여금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말고 또 외국으로 나가지도 말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백신이 남아 돌아서 난리입니다. CBS나 월그린 같은 그런 대형 약국 체인이나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점포에서는 전혀 신문에 관계없이 간단한 그런 사전 예약만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설령 예약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문을 닫는 시간을 점에서 예약 없이도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점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혹은 시설에서 격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여전히 일부 기업인이나 공무수행자에게는 예외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사고 목적이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공항선별진료소나 임시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이후에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탁회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바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또 중요한 기업의 책임자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14일을 면제해 주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이런 특혜를 얻기 위해서 로비나 연줄들을 동원한 일이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4일간의 단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구가 되지만 이때 국내 백신 접종자는 자동으로 격리 면제가 됩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해외로 다녀온 사람들은 호텔 격리 없이 공항에서 운영하는 그런 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나 KTS 전용 간 그리고 또 정부가 지정한 그런 성용차나 벤 등을 사용하면 자가격리 없이 다음날 보건소에서 PCR 검사해서 음성 판정만 받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격리 면제 과정에서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자는 예외로 간주가 됩니다. 해외를 한번 다녀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국하는 경우는 일부 대학병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불하게 되고 PCR 테스트라는 걸 받습니다. 여기서 음성이 나와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업무를 본 이후에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전에 또다시 입국 전에 받았던 PCR 테스트를 받고 음성을 판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72시간 이후하고 1시간 안에 발급받는 서비스는 40만 원까지 지불해야 그 PCR 테스트 그런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자의 이름, 일시, 장소, 백신 종류 등이 기재된 증명서가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서의 확인세 진위 여부를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거듭 이야기를 하자면 남아도는 백신 때문에 위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FDA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한 화이자나 모드나나 존슨앤존슨 등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14일간의 자가격리로부터 면제를 허용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시켜야 될 것은 방역을 하는 사람들은 방역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방역과 경제활동과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하는 것은 아예 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승 K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춥고 배고픔 서민들만 힘듭니다. 외국에서 FDA 인정 백신 접종 받은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소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방역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죠. PCR 테스트를 받고 72시간 이전에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받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모든 것이 다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코로나19를 퍼뜨릴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인서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해외로부터의 입국자들을 14일간 묶어두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이야기. 임지 H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이미 백신을 맞아서 자국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절대 한국에 못 들어오게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무조건 격리가 되기 때문에 2주간 앞으로 한국 여행 오는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코로나 확산 때 중국인 입국 검진은 왜 안 했습니까? 지난 이야기지만 이렇게 불만을 틀어놓는 겁니다.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김영아이님입니다. 저는 쿠웨이트에서 화이자 백신 1차, 2차를 모두 접종받았고 보건송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니까 해외 접종자의 접종 유효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역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오가면서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에 오가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 소위에는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이주 의무 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이 올라 있습니다. 청원을 올린 국민의힘 제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회의원은 750만 제외동포는 생은 및 가족관계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모국인 대한민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와 자유로운 출입국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자들이 방역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역과 경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방역 정책을 실행해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만 보면 비행기를 탑승하기 72시간 전에 엄격한 PCR 테스트를 받습니다. PCR 테스트를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출발한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백신을 접종받고 허가증, 백신 확인증을 갖고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이 되면 국내에 와서 14일간 그런 자가격리 없이도 얼마든지 생업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고 또 당사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근래에 제가 갖게 되는 단상은 최근에 코로나19의 방역을 빌미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심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과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루속히 국내의 접종 지역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이 국외로부터 그런 백신 접종자에게도 자가격리 의무 면제가 주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PCR 테스트를 72시간 전에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입국한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또 PCR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두 가지 테스트만 주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활동을 보장하더라도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행정편의주의, 지나치게 국민을 통제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